동승아트센터 네 안녕하세요 용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승아트센터 아니죠 지금은 이미 예술청으로 바뀌었죠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이동해 보실까요? 동승아트센터는 서울 문화재단을 만나 예술청으로 거듭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1층에는 공연을 위한 소극장이 있는데요. 현재 다른 공간들은 대관중이거나 리모델링 중으로 아주 어수선해서 ASMR 뮤직을 위한 소리는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예술청이 운영 모델을 시민들 및 예술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동승예술살롱이라는 이름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청이 운영 모델을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공간을 사용하게 될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더욱 키우네요. 자 그럼 이제 ASMR 뮤직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방금 전에 여기서 소리를 만든 작업을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다른 분들이 또 대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빨리 빠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ASMR 뮤직을 보러 가시죠.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워크루